이거 마리오 사귀맵 아니야 이거? 아! 아 떼다 망했다! 잠깐만 별먹음이야? 변수가 있었지? 별먹음이야 몰라 아니구나 아니구나 오쌤 끝났구나 끝났네요 끝났네요 이거 너무 기네요 파이프 파이프 너무 기네 이거 이런 개쓰... 하하하하하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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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저거 보고 때문에 기다리라고 할 보고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저거 씨핏 하하하하하 뭐지? 뭐지? 아 왜그래 진짜 이거 미끄러치로 안 되네 미끄러치로 안 되네 이거 저거 저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미끄러치로 안 되나 너무 느리다 만약에 이러고 진다 그거 제 옷보예요 야 왜 여기가 맞아 야 왜 여기가 맞아 개 쓰레기 맵이네 개 쓰레기 맵이네 이거 죽이면 안 되지 않아 아이 쟤 왜 죽었어 쟤 또 죽었다 왜 그래 왜 어렵나보다 왜 왜 어렵나보다 이거 야 꼬충이가 맞고 있어 저거 이거 따라왔다 야아아아아아 진짜 드룩보다 갈라고 그랬는데 야 누구한테 어그로 끌린거야 지금 이거 야 나는 아니거든요 파랭인가 파랭이네 파랭이네 파랭이가 지금 꼬충이 조련사네 파랭이가 꼬충이 조련사네 파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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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닐 사저거 아 아 아 진짜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아 하아 자 이제 너도 너도 이제 너도 소환수로부터 안전할 수 없어 파랭아 너 소환수로부터 안전할 수 없어 어떻게할거야 아 씨 쒸쒸 아 진짜 왜 여기 아니야 아 어지러워 아 깨며라 이거 다음이 끝 아닌가 이거 다음 아니면 다음 다음이 끝이거든 내 기억에 나왔다 저 녀석은 저게 대갈 대갈 대갈통 바꾸기 대갈통 바꾸기 하지마 진짜 대갈통 바꾸기 저거 대갈통 바꾸기 하지마 대갈통 바꾸기 제발 나이스!!! 이거는 하늘법이 정해져있다니까 막판에 자꾸 대가루통 박고 왔다리갔다리하면은 잘하면 이겨 아 여기 아 아 뭐해 이거 진거 같죠? 뭐 큰 변별력 귀에 있는거 아니면은 진거같죠 이거 뭐야 왜걸치라 그런거야 저거 아아 이거 진짜 덥다 이거 진짜 덥다 나이스가 아니에요 진짜 덥어 진짜 아 다 날아! 야! 죽음의 싸움이다 죽음의 싸움이다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제발! 이거 뺏긴 다음에 먼저 결이면 안돼 왜왜왜왜? 하아아아 완전 배틀은 아닌데 배틀을 염두하고 만든 배비에요 하아아 맞아 저런거 있어 저런거 있어 저 헬멧 선도를 가는 사람이 저런거를 다 못다요 네 가져가는거에요 나중에 닫고싶은사랑 자선냄비 자선냄비가 그런 의미죠 이거 헬기 있는 사람이 겁나 유력이네 헬기 있는 사람이 겁나 유력이네 엄마야 나이스 야아아아 하하하하 잘쳤다 진짜 파울코 진짜 잘쳤다 아하 아하하하 맞아 이게 아랫길이랑 윗길이 또 달라 좋아 쟤 못온다 저거 헬기라서 펄럭펄럭 떨어져야지 그렇지 서로서로 도와요 오 고마워 고마워 미션까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구독배지요? 저거 제가 유튜브하면서 처음으로 팬한테 받은 팬아트에요 제 캐릭터 자체가 없을때 정말 추억에 남는 구독배지죠 병구 스페셜 후 후 후 후 후 후 너희 일부러 벽 끓는거 아니지? 비켜 길 비켜 아 저거 너무 먹고싶다 오 다행이다 나 지금 저거 맞아 죽을 뻔 했거든 아 내가 아래가 안보여가지고 너무 쫄았어 아 너무 쫄았어 아 아래길이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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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지옥으로 가라 위에 뭐야 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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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다행이다 왜 그렇게 오지마 너 못들어온다 이거 못들어온다 이거 못들어온다 이거 잠시만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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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